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네, 전존슨입니다. 네, 재미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단어 암기할 때 재미는 문장 만들어요. 그리고 농담 만들어요. 그리고 속담 만들어요. 요, 봅시다. Episode 3. 많은 사람들은 며치에 동사해요? 많은 사람들은 며치에 동사해요? 동시에. 동시에. 장이 언제 느려요? 장이 언제 느려요? 긴장할 때. 긴장할 때. 왜 공무원들이 라테 좋아할까요? 시립 있잖아요. 시립, 시립. 인공지능이 직원을 지원주다. 어떤 솜이 범죄가 많을까요? 어떤 솜이 범죄가 많을까요? 강도. 강도. 만세 있으면 만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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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있으면 만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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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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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플 때 어떻게 알았었어요? 멍멍이 멍이 들었어요 왜 그 왕이 헷갈려요 황당해요 소에가 어떤 말이야 소에가 어떤 말이야 소아기 소아기 어떤 과일이 자기 자신을 알까요? 존재감 어떤 과일이 멋있어요? 자신감 네 다음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가세요